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증시 마감 상황과 분위기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중 추이를 나타내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거의 매일 요즘에는 이제 저 차트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뭐 개장초부터 쭉 올랐다가 물론 이제 뭐 1%대 중반까지 이렇게 상승폭을 키우다가 종가 부근에는 조금 상승폭을 줄이면서 끝났거든요. 별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 장을 보고 이제 월요일까지 장을 쉬니까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일주일 전에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시면서 우리 대체이율 끝나고 와서 폭락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나스닥 선분이 지금 약간 마이너스로 이제 전개된다 뭐 이런 뉴스도 있어서 그냥 미국 주식 또 올랐네 막 이렇게 환호를 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우지수가 0.98%가 올라서 이제 3만 4,754 3만 5천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게 됐고요. s&p500도 0.83 올랐습니다. 4,499 그러니까 4,399 그러니까 4,400포인트 이제 목전에 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52.10%가 포인트가 올랐는데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군요. 1.05% 그래서 1만 4,654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었어요. 호재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정부 디폴트를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기로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12월 3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이제 이 이슈는 없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미국 정부의 디폴트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장을 눌렀던 건 사실 대체로 투자 심리가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아 투자 심리가 진짜 강하면요. 야 그건 미국 정부 부도 나겠나. 그래서 그런 건 그냥 지나가는 건데 투자 심리가 안 좋고 또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르고 또 뭐 어제 뭐라 그랬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은 바이든 1년 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예산의 통과를 협상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더 크게.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정해놓은 한도를 계속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매년 이제 정해져 있는 한도를 오버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매년 이런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호재가 있었는가 하면 어제 장 중에요 미국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1.56 이런 게 전 고점이었잖아요. 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1.577까지 이제 올랐거든요. 그런데 장 초반에 1.5위였는데 이게 1.577이니까 한 5bp 이상 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로 성장주의 위주의 주식의 발목을 잡는 그런 재료로 인식이 됐는데 며칠 동안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와 주식의 상관관계가 좀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도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금리가 비교적 크게. 올랐어요. 그리고 직전 고점을 뚫는 상황이었는데 성장주가 더 많이 올랐다. 맵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대체로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플랫폼 기업들 중에 fb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빨갛게 저게 빠졌다는 얘기고 그 밑에 넷플릭스도 조금 빠진 걸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게 됐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아마존까지 포함해서 1% 내외의 상승세를 기록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장 후반에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끝났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미치메코넬 종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어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고가 됐습니다만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야기한 단기적 위기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당이 정상적 저글차 활동의 12월까지 현재 지출 수준을 충당하기 위해 그 정도는 달러 금액이 긴급 부채 안될 유해를 통과시키도록 허용할 것이다. 명분은 그거죠. 야 민주당 니네 개판으로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디폴트하게 하겠냐. 이번에 살짝 봐줄 테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12월 3일까지 일단 유해를 줬고 그 기간 내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나머지 3조 원 넘는 그런 SOC 투자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잠복돼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또 돌발 악재로 나타날 가능성은 계속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쿠팡이 좀 올랐네요. 쿠팡이 올랐어요? 3.2% 올랐고요. 어제 장중에 현대차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저께 장이 폭락할 때 현대차가 소폭이지만 플러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랬나 보면 미국의 자동차주가 워낙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제너럴모터 gm이죠. 4.65% 상승을 했고 포드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6.19%가 올랐습니다. 사실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투자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애플하고 뭘 한다라는 그 재료 때 훅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크게 손실이 나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글로벌 피어그룹들 그러니까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혹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류의 완성차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워낙 좋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좀 들어올랐네. 저평가됐네. 그래서 사실 현대차를 사신 분들이 많은데 현대차 산 다음에 이런 gm4도 이런 것들도 공급사이드의 어떤 병목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는 더 오르지도 못하고 더 많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고 산 분들에게는 비교적 위안이 되는 소식이죠. 제너럴 모터스 포드가 다 5%대 6%대 이렇게 올랐고 gm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몇 년 안에 세계 제1의 전기차 업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영진에서 밝혔고 또 그런 구체적인 공장의 증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주간으로 총 32만 6천 건인데 이게 전주에 36만 4천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다우존스의 추정치가 34만 5천 건이었으니까 마켓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한 2만 건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곧 나오게 될 고용지표 같은 것들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1.83% 이제 올라서 어제 좀 조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8.85달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80달러 쿵 넘어가면 사실 감이 좀 다르잖아요. 80몇 달러 그러면 이게 100달러까지 얼마 안 남았네 이런 그런데 70달러 중반 여기서 계속 놀아주면 아마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 심리적인 자극도 좀 덜하게 될 텐데 어쨌든 80달러를 이제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달러와는 다행히 약세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네요. 전날보다 0.06% 내린 94.21.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 환율이라든지 신흥국 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 이런 데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대 3대 지수가 안팎의 상승세를 그렸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이 이런 미국 시장의 상승세를 얼만큼 반영할지는 아마 9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 미국 증시 상황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제 아마 어제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어제 시작 전에 굉장히 두려워한 분들이 많았을 거고 그게 반대매매가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매매라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가장 큰 게 신용용자. 신용용자 있잖아요. 내가 돈 빌린. 그렇죠.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있다 그러면. 주식담보로 이렇게 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담보대출이 있고 신용용자가 있어요. 주담보대출은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쓰는 거고 또 담보비율도 조금 여유 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용용자가 이제 전통적으로 집권해서 빌려서 하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빌리는 거고 그다음에 초단기로 빌리는 것 중에 그걸 빌린다고 표현해다가 또 어떻게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데 미수라는 게 있거든요. 써보지 미수. 미수는 안 써봤습니다. 미수는 이거예요. 3일인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팁 플러스 2일 3일 결제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금을 우리가 100%를 안 잡고 그러니까 더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일 결제되기 전에는 이제 꺼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미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예수금이 100만 원 있는데 한 50만 원어치 사고 싶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50만 원을 미수로 더 산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지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팁 플러스 2일 안에 돈을 넣든가 아니면 그걸 주식을 팔든가. 팔든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제 92년도 7월 달에 주식 투자할 때 미수를 한 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짜릿하더라고. 내 손은 100만 원인데 200만 원어치 사서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5% 먹었다 그러면 10%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짜릿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혀 단타 레버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반대매도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어제도 제가 지인 중에 아주 친한 분인데 그분도 이제 신용융자 같은 걸 많이 써요. 그런데 지금 원래대로 하면 140% 되면 이제 140% 아래대로 하면 반대매매 나가거든요. 그런데 증권회사들이 좀 강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담보 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알아? 어제 아침에 몇 퍼센트인지 맞춰봐 그래서 그걸 내가 왜 맞춰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왜 맞춰야 돼요. 그래요? 150%로 이제 그 증권회사는 관리를 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짜 식은땀이 났다고. 그럼 150% 밑으로 가면 그러면 그 밑으로 간 만큼만 팔아요 아니면 간 만큼만 다 팔지는 않지. 그래요? 그 부분을 150%를 유지하는 만큼만 파는 거지. 그래도 어쨌든 그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시효과 기준으로 일종의 시장가 하중가로 미니까 그게 이제 어제도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4%로 시작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화를 해서 돈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건데 어쨌든 신용융자가 좀 줍니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정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전거래들 대비해서 3,765억 원이 감소한 24억 1,042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24억을 브렉다운해 보니 유가증권이 코스피 시장이죠. 여기에 13조 1,400억이고 그리고 이게 한 2천억 정도 줄었다는 거고 코스닥 시장에 10조 9,500억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신용융자 금액은 13조 대 거의 11조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은 신용융자가 코스닥이 뭐였다. 코스닥의 개별 종목 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별 종목 어느 날 그냥 콕 밀려버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매매 혹은 반대매매를 준비하는 매매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대부분 이 융자 신용융자를 쓰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종목 위주로만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안 그런 게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도 그런 엘레버린 추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차트 하나 좀 보여주시면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신용융자 감소 규모 코스피 상위 10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가 759억이 줄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sk하닉스 부강약품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 lg화 그러니까 대형 우량류 쪽으로도 신용융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카카오뱅크도 들어가 있고요. 글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화끈하게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주식 투자를 좀 호래하신 분들도 의외로 신용이라든지 주담보 같은 걸 많이 쓰세요. 그래서 사실 여의도에도 참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투자자들이 계신데 저하고도 이제 교분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자산이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 있는 분들이 주담보대출을 해서 주식을 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작년 3월에 그 폭락장에서 한 번 된통 네 거의 그래서 내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내가 저렇게 돈이 있는데 왜 내버리지까지 써서 주식을 하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대표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말투가 좀 그러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이렇게 하더라고. 에이 주식을 내버리지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내가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주식 투자의 본질이 뭐지. 주식을 내버리지지. 이 맛에 주식하는 거지. 주식을 30년 40년 한 분이고 지금도 자산이 꽤 큰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야 이게 진짜 주식 투자의 본질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는 그런 거 아니다. 물론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가 본질이긴 한데 글쎄요. 저도 한 30년 가까이 주식 투자를 했지만 imf 전 97년 95, 96년도까지는 저도 레버리지를 썼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거의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좀 썼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좋은 공모주 청약을 하는데 나는 돈이 없고 주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우량주로만. 그래서 그거 주담보대출 받아서 며칠 쓰고 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기어링업 해본 적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 당부 드리고 싶은 건 투자의 패턴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스타일입니다마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유리하게 하셔야 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돈으로 하시는 것도 불리한데 거기다가 그 돈에 레버리지를 더 써서 일으켜서 쓰신다는 건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하는 거든요. 축구 경기를 하면 저쪽은 건강한 선수 11명 이쪽은 퇴장 2명 당하고 부상 선수 5명 이렇게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게임을 하셔야지 불리한 게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말씀드렸다 보니까 3년 주식한 사람의 레버리지랑 30년 주식한 사람의 레버리지는 예를 들면 3년 주식한 사람은 내가 돈이 1억 있으면 이걸 2억 있는 효과로 만드는 2억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드는 의미로 레버리지를 쓴다면 한 30년 하신 분들은 내가 레버리지를 쓸 정도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거는 그런 의미 아닐까. 그래서 아케고그 캐피탈입니까 왜 몇 달 전에 미국 시장에 안실러워했던 빌황이라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돈이 제일 많은 분이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고. 수조원을 하는데 그거를 풀 레버리 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덜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리상태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왜 그렇게 하냐. 물론 작은 돈밖에 없어서 내가 이걸로 승부를 걸어야 했다는 그런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참 그게 쉽지 않은 승부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투를 해야 되고 영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승부를 내고 또 다른 전투에 나서고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나름인데 어쨌든 어제 반대매매 특히 미수 반대매매가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반대매매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강제로 자신의 주식이 팔려나가는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되고 장행도 그렇게 좀 안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2030 K수소의 비전이 나왔다. 수소 얘기가 한 몇 주 전에 한 달 전쯤에 굉장히 이슈가 있었다가 지금도 그렇죠.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개별 정보 빠지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좀 빠지긴 했는데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시장에 가장 강하게 살아있는 재료 테마 하면 제가 볼 때는 수소다. 신재생이에요. 신재생. 신재생 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전기차로 한 번 하다가 수소인 것 같아요. 풍력 한 번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내부에서도 돌아가면서 합니다만 하여튼 정해진 미래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런 얼마 있으면 또 스코틀랜드 글로스고에서 그런 것에 관련된 굉장히 큰 회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글래스고 회의라는 게 거의 파리기후협약의 준하거나 더 큰 결정들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런 신재생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수소경제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보고회가 있었는데 글쎄요. 이런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비전보고를 하고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거를 정부 초반부터 밀었고 그리고 글로벌리 성과가 있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 2030년까지 청정수소 100만 톤 생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소선도국가가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대통령도 갔고 경제부총리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런 분들이 오셨고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최태원 회장 최종욱 포스코그룹 회장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수소 생태계를 만드는 인프라의 정부가 도와주고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현대차의 수소산업이나 포스코사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니까 어제 계획이 나왔던 게 수소전용 항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요? 수소전용 항만. 수소전용 항만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소를 이제 예를 들면 에카수소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착했을 때. 그렇죠. 파이프 연결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산 울산 군산에 수소 항만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전국에 수소 충전소가 70개밖에 없다네요. 그런데 이걸 2030년에 660기 2030년에 1200기 2050년에 2000기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계획할 때 지금 2021년에 70개잖아요. 2022년 2023년 계획도 좀 디테일하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2030년이라는 건 사실 뭐. 저는 너무 좀 먼 얘기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수소 자동차로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체감을 하죠. 넥소입니까? 넥소 같은 것들. 수소전지 연료사. 그런데 사실은 그건 표면으로 나타나는 거고 수소산업의 어떤 생태계라는 건 산업 쪽으로도. 훨씬 더 크죠.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데 관련된 생태계에 있는 회사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을 어제 나온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다음 달에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을 한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모인 분들 보니까 뭐 어떤 회사들이 수소경제에 이끌어가고 있는지가 딱 보이네요. 그렇죠. 현대, 모비스, 효성, 포스코, SK, 한화솔루션 등등 주요 기업들이 많이 모여서. 호성, 한화 이런 데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가들도 비교적 좋았잖아요. 그러네요. 수소경제 관련 소식까지 오늘 뉴스사음 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하고 모레되면 또 주말 저희 콘텐츠들이 아마 업로드가 될 텐데 그중에 요즘 가장 또 인기 있는 게 고영경 교수의 말랑말랑 기업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영경 교수가 또 보니까 책을 내신 것 같은데 그 책이 아시아 쪽에 이분이 굉장히 좀 말레이시아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아세안 슈퍼앱 전쟁이라고 구랩이라든지 라인 이런 정말 플랫폼 기업들 앱, 슈퍼앱의 그런 기업들을 아마 분석해 놓으신 책인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네요. 제 추천사가 서경배 회장님 다음으로 있네요. 추천사 전문입니다. 고영경 교수의 새 책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윤지호 센터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이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